그래서 얘는 해석을 해보고요. 적절한 걸 골라서 넣어야 돼요. 트라이는요. 여러분 트라이의 원래 의미가 뭐냐 하면 원래 뜻은 얘의 의미는 안했는지 구별을 딱 해야 돼요. 문제를 읽어보고 바이 했어? 그럼 아인지예요. 이미 근데 얘는 뭐예요? 얘가 뭐예요? 그러면 해석을 할 때 뭐예요? 이 여러분 11번에 온라인지는 뭐뭐 하자마자 해요. 얘는 독해할 때 자주 나와요. 그다음에 목적이랑 게다가 얘 없으면 태 안 되죠. 수동태 안 되죠. 그거 우리 앞서 했고요.